자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수능 영어 강사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저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수능 영어 강사 곽동영. 울림이 있어요. 제 이름은 울림소리가 많이 들어가서 경쾌합니다. 제로백이라는 수능 영어 강의 커리큘럼을 들고 이번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 제가 어떤 강사인지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메가스터디 수능 영어 강사로 이번에 처음 데뷔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저는 중고신인이에요. 검증받은 중고신인. 수없이 많은 합격생 선배들이 이미 영어 관련된 수강 후기를 남겨준 중고신인. 근데 왜 중고신인이냐. 사실은 저는 메가스터디 온라인 강사 경력이 꽉 채워서 5년을 채우고 올해가 사실 6년 차입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에서 처음 영어 강의를 했던 게 5, 6년 전. 그런데 선생님 왜 이번에 데뷔를 하는 강사입니까? 이게 뭔 일이야?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원래는 메가스터디 대학별고사에서 사관학교 경찰대학 관련된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영어 수업을 일반 수능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찰대 영어 같은 수업들을 계속해서 메가스터디에서 5년 이상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수능 영어를 대비해서 우리 학생분들께 수능 영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수능 영어 강사로 새롭게 커리큘럼을 완전히 새로 만들고 런칭을 해서 이번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어디서 갑자기 딱 떨어진 그런 강사가 아니라 메가스터디에서 이미 경찰대학 사관학교 그리고 수능 고득점으로 이미 좋은 성과를 냈던 수많은 선배들이 입증을 해준 중고 경력직이지만 신인 이런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학생분들 선생님 강의 들을 때 좀 기분 좋게 안심하면서 들으시라고 선생님이 몇 가지 선생님 자랑도 개인적으로 좀 하면 선생님은 영어를 60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내가 딱 60점대였어. 잘 보면 60점대 못 보면 50점대. 근데 거기서 시작해서 수능 두 번 영어 다 만점 맞았어요. 현역수능, 제수수능 두 번 다 만점 맞았고 그리고 이 시험 두 번을 포함해서 전체 13번의 시험에서 11번 만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13번의 시험 중에서 영어 딱 두 문제 틀렸습니다. 시험 13번 중에. 근데 내가 강의에서 그렇게 좋은 방법들이 있고 그때 공부할 때 썼던 좋은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그냥 사장시킬 수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께 100%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전속력으로 도달하는 수능 영어 1등급 이거 많이 얘기해줘야 돼. 우리 담당 메가스터디 담당 직원분께서 이거 날 새가지고 만들어준 문구라서 선생님이 달아줄 때까지 얘기할 건데요. 전속력으로 도달하는 수능 영어 1등급 제로백 커리큘럼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어요. 여러분들께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썼던 방법 그대로 전수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영어반 잘하셨습니까? 아니 난 다 잘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실제 경찰대학 합격생이고 최애 아주 아주 1등은 아니지만 수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상위권 합격을 했었고요. 그리고 당해에 서울대 경영학부 정시 합격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서 실제 경찰관 생활도 몇 년 동안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인생 살면서 내가 정말 멋지게 한번 큰 성공해보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최고로 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인생에 있어서 20대에도 사춘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고민을 해본 결과 내가 인생 살면서 제일 잘했던 일이 수능 영어 60점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점권까지 가고 전국구 최고수까지 그래서 선생님 마지막에 수능 퍼센티지도 0.028% 나왔거든요. 근데 0.028이 그게 비율이 아니라 퍼센트가 나왔었어요. 0.028% 그래서 그 정도급까지 해서 수능 공부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인생 살면서 제일 잘했던 일은 학생들 가르치고 공부하는 일이 아닐까? 내가 수험 공부만은 낮은 성적에서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는 데까지 정말 내가 잘했었고 그러면 이걸 적용시켜서 우리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켜보면 어떨까? 원래부터 잘했던 사람이라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공부를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수능 영어 막 3등급, 4등급, 5등급 다 좋다 그거야. 들어오세요. 일단 다 들어와. 그리고 잘 모르겠거나 안되면 질문에 공부 방법 같은 것들 상담도 적극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진짜 잘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학원 계열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가스터디 온라인 강사 경력 5년 지금까지 내가 대충 해봤더니 1600시간에서 2000시간 이상 촬영을 했더라고요. 1600시간에서 2000시간. 물론 영어만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구경수를 다 해서 저는 대학 배고사 이쪽에 있을 때는 구경수업을 다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영어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미 영어로만 딱 쪼개봐도 최소 500시간 이상은 메가스터디에서 촬영을 마친 저도 중고신인 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새로 제 강의로 들어오신다고 해도 절대 후회하시거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없게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어요. 일단은 OT까지만 딱 들어보면 돼. 저는 그러면 꼬실 자신이 있어요. 꼬실 자신이 있어. 그런데 이게 그냥 감원 이설로 여러분들을 속여서 꼬신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확실하게 성적 올라가는 저만의 비전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어요. OT 영상 지금 자세히 찍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오셔서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할까봐 제가 좀 보여드립니다. 자 보세요. 짜잔! 내가 영어과에서는 이제 막 데뷔를 했기 때문에 아마 쫙이 밑에 있을 거야. 잘 안 보이는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학 배고사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메인 화면에서 지금까지 이게 랜덤으로 뜬단 말이야 사진이 여러분들께서 메가스터디를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셨으면 어쩌다 한번은 선생님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들어와도 돼. 선생님 영어 강의 보시지 않아요. 검증받은 영어 강사. 그리고 뒤에 보시면 선생님이 경찰대에 합격했던 합격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울대 경영대학 합격했던 합격증이에요. 주민등록번호만 지워놨어.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데 2003년 1월 30일 입학관리 본부장님께서 진이 교장을 빵 찍어주셨어. 그 밑에 교부자인이 없는 것은 무효인데 교부자인까지 있습니다. 오케이? 이건 진짜 찐이야. 이거는 서울대에 갔다 물어봐도 나 자신 있거든. 그래서 이 정도 스펙의 영어 강사가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모시면서 제발 제 강의 한 번만 틀어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떠받뛰고 내가 과외 선생님같이 진짜 꼼꼼하게 다 가르쳐드리고 질문도 막 다 받아들이고 나 지금 의욕이 넘쳐.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하나 재미로 넣어봤어요. 선생님 대학 다닐 때 제복 입고 찍었던 사진이고요. 아마 선생님 홍보 페이지에는 경찰관 때 사진이 들어갈 것 같아서 여기 캐스트 영상에는 선생님 제복 입고 있을 때 사진 찍었습니다. 정말 파릇파릇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여러분들 또는 내후년에 여러분들도 각자 저마다의 꿈을 갖고 지금 입시를 해나가고 계실 텐데 선생님이 영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하시라고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서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속력으로 도달하는 수능 영어 1등 교육. 이거 한 번 더 해야 돼. 마지막에 끝났대.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한 번 파이팅 해봅시다. 앞으로도 캐스트는요. 제가 이제 이거는 개강 시즌 맞춰서 제 소개에 관련된 영상을 찍어드린 거고요. 그 뒤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 선생님 캐스트 중에 제일 좋아했던 게 성취 동기 자극 영상들인데 저는 그쪽으로 또 전문가잖아요. 여러분들 신나게 공부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 찍어놨었던 캐스트들도 한 번 싹 다 리뉴얼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공부를 위한 열정으로 활활활활 타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한 번 다 해보겠습니다. 올해 한 번 불태워봅시다. 한 번 달려보자고요. 자, 파이팅! 자, 파이팅! 자, 파이팅! 자, 파이팅! 자, 파이팅!